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오늘부터 디지털 드로잉 하는 방법에 대해 4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요 곰손 또는 초보자분들이 대상이시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1편은 필요한 도구와 기본 세팅 2편은 선 쓰는 방법이랑 빠르게 채색하는 방법 그리고 3편이랑 4편에서는 실제로 드로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가 그림책 수업이고 하나가 초코아트 수업이에요 그 두 수업 모두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잘 다루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수강생분들께서는 제가 올려 드리는 영상은 꼭 좀 시청하시면 좋겠고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드로잉 영상을 보시고 보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림을 꾸준히 그려나가실 곰손 분들은 저희 곰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같이 꾸준히 좀 그려보도록 해요 커뮤니티 참여 방법은 제가 텍스트 창에 남겨 두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할 도구는 이 와콤 태블릿 CTL 6100 버전이에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한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거 새 거 구매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저도 이거 중고로 한 10만원 주고 샀어요 참고로 저는 아이패드를 아직 구매하진 않았어요 우선은 제가 디지털 드로잉을 평소에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번에 NFT 준비하면서 저도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한 거지 뭐 그전에는 그냥 오일 파스텔로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저처럼 디지털 드로잉을 평소에 잘 하지 않으신다면 아이패드를 덥석 구매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저렴하게 이런 태블릿을 구매하셔서 내가 디지털 드로잉의 재미를 느끼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이 태블릿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필요한 건 포토샵이에요 이제 태블릿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와콤 데스크탑 센터라는 카테고리가 생겨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내 기기에서 인티어스 M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옆에 펜 설정 카테고리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포토샵을 할 거기 때문에 포토샵을 체크하시고 여기 펜 버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용불가로 하는 게 그림 그릴 때는 편하더라고요 이게 눌러도 반응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펜 감촉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드 쪽으로 갈수록 펜을 세게 눌러야 이제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중간에서 한 단계 윗단계로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하는 편이에요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고 X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을 켜주세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저는 한 A4 사이즈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눕히고 해상도는 지금 저희가 인쇄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00 이상 정도만 설정해주시면 되시고 인쇄하실 분들은 CMYK 색상으로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냥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만 하실 분들은 RGB 선택하셔서 만들기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보이는 이 포토샵 화면에 그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지금 드로잉 할 때에는 브러시랑 지우개 툴이랑 이 선택 버튼만 거의 사용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다른 뭐 부가적인 기능들은 꼭 알아둘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 왼쪽에 붓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종이 위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Z 누르면 뒷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검정색 아이콘 클릭하시면 색상도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지우개 모양 아이콘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지워져요 또는 단축키 E 버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알파벳 B를 누르시면 브러시 모드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브러시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꺾은 가로가 있어요 이 가로를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브러시가 작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 꺾은 가로를 클릭하시면 계속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붓 모양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B를 눌러서 브러시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 연필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힘을 뺐을 때는 되게 흐리게 나오고요 힘을 줄수록 조금씩 진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여러 개 위에 연필 하나 올라가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힘을 뺐을 때는 선이 얇게 나오고 힘을 주면 이렇게 선이 굵게 나오는 그런 필압을 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보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좀 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0%로 해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선이 막 꾸불꾸불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조금 올려볼게요 한 30% 선이 조금 더 단정해졌죠 이번엔 한 70%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 100%로 했을 때는 깔끔하게 선이 그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실 게 여기 창 클릭하시면 레이어라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배경 위에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 기능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선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힘을 빼고 비슷한 필압으로 선이 나오게끔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더 진해지게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런 선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흐리게 선을 그다가 점점점점 진해지는 이런 선도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흐리게 하다가 점점점점 진해지게 그리고 진하게 그었다가 점점점점 흐려지게 이런 기본적인 선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드로잉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연습을 조금씩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선 쓰는 방법이랑 좀 빠르게 채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